여기는 교보빌딩이 있는데요. 교보빌딩은 저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못 봤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스타일로 거의 비슷한 재료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. 통일성 또는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사업을 지으시거나 또 건물을 지으실 때 또 해외에나 국내에 건물을 지으실 때 좋은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하고 컨셉을 같이 하는 멋진 건물들을 상상해 보겠습니다. 그 건물들을 디자인하고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유지하는 데 제가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저를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.